안녕하세요 책읽는올리브입니다. 3월 하순에 접어들었는데 아직은 바람이 꽤 찹니다. 제가 있는 제주도도 기운은 높은데 바람 때문에 때로는 서울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제주에 살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일찍부터 쉼없이 꽃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새빨간 동백의 노란 유채, 목년, 그리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번나무를 보면서 이 봄에 어울리는 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김소월 시인의 시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면서 노래로 불려진 시가 제일 많은 시인이죠. 그의 본명은 김정식이지만 소월이라는 아호로 훨씬 유명하고요. 그는 1902년에 평안북도 구성에서 태어났는데요. 두 살 때 아버지가 철도를 부설하던 일본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정신병을 앓게 되면서 광산업을 하던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남산학교와 오산중학, 배제고등학교를 거쳐서 1923년에 일본 도쿄 상과대학에 입학을 하는데요.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중퇴를 하고 귀국을 하고요. 할아버지의 광산업을 도우면서 고향에 있다가 광산업이 실패하면서 가세가 기울어지자 처가에 있는 구성으로 이사를 합니다. 거기서 동아일보 지국을 열었는데요. 이것도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1934년, 3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의 유일한 시집인 진달래꽃은 일본에서 귀국해서 구성으로 돌아가기 직전인 1925년에 그의 시적 재능을 알아보고 스승이 돼주었던 김억이 자비로 출간을 한 책이고요. 시집 진달래꽃에 담긴 소월의 절절한 사랑의 시들은 대부분 한 여인과의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픔에서 쓰여진 거라고 합니다. 소월은 오산학교에 다니던 14살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친구의 딸과 결혼하는데요. 그 후에 오산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받던 오순이라는 여성과 만나게 된 거죠. 소월이 이미 결혼한 후였기 때문에 그 여인이 19살에 시집을 가면서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순은 의처증이 심했던 남편의 학대에 못 이겨 22살 나이에 사망을 하고요. 소월의 시 중의 초호는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한 직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제가 소월의 시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는 사뇨화고요. 이제 시를 읽겠습니다. 산에서 오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